사실 저는 안철수 양말을 굉장히 참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지금 마지막에 물론 단일화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줄다리건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여론의 8%가 6% 떨어진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물론 다 소견이 있고 뭔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 자원만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기에 그분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욕심부르고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회끗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문재인 다 죽은 사람을 합당해서 키워줬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용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나는 마지막에 저는 그래요 호소합니다. 여기서 아무 조건 없이 나는 공사나 맡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한마디만 하고 딱 사표내면 안철수는 이 민족의 영웅이 될 겁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분명히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